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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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네들이구나 얘는 반기지도 않는데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사시고 사람도 부럽고 걔도 부럽고 아유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야 너는 왜 짖지도 않고 너희들은 아유 이리와 아이구야 멋져라 제가 지금 앞에 두 집 갔다 왔는데 와 여기 경치는 여기가 끝판이네요 제일 좋아해요? 우와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아 여기 앉아야 되는구나 여기 앉으세요 어이구야 이야 몇 마리 키우세요 지금 네 세 마리 세 마리 네 수컷만 아 수컷만 세 마리에요? 네 몇 살 됐어요 얘네들 얘가 한 8년 됐죠 8년 됐어요? 네 8년 됐고 내가 처음에 올 때 데리고 요만한 새끼 데리고 왔죠 저 귀는요? 귀는 이제 다섯 마리가 와서 공격을 하더라고 아이고 그러면 둘째는? 지성이가 백구 아들이에요 아아 아빠보다 1년 1년 늦지 1년 늦지 쟤도 나이가 있네 네 얘는 어떻게 하던 거야? 군에서 이제 탈락된 게 어 그리고 이제 19년도에 갖고 왔나? 어 여기 세 마리 있구나 내가 원래 이 품종을 이걸 갖고 오려고 했던 게 아니었었어 어 근데 내가 이제 춘천에 군부대에 있어요 어 있죠 있죠 네 거기를 내가 이제 꽁지로 갔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게 아니라 다 이제 분양이 됐고 네 이 품종들만 한 30마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에이 다음에 온다 이제 하고 돌아서는데 얘하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얘가 꼭 나한테 그러는 것 같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음 그래서 아이고 그래 너다 그렇게 될 거셨어요? 그래서 이제 가까운 거지 어 얘 온 지 얼마나 됐어요? 이제 한 3년 됐어요 3년 19년도니까 이제 해수는 4년째지 어 아 근데 저 초면에 외람되긴 하나 좀 좀 통통한데 아 아 아 우리는 뭐 이 개들을 네 참 자식같이 키우지요 또 좋아하고 좀 자식이 아니 되게 날씬하시고 날씬하시는데 쟤네들만 왜 이렇게 됐죠? 우리는 못 먹어도 얘들을 줘야 되니까 아니 한 마리도 아니 왜냐하면 진돗개인 것 같은데 진돗개가 이렇게 찌기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찌게 됐을까요? 원래는 살으만 먹어야 되는데 저기 아침으로는 밥을 해먹이고 저녁으로는 살으먹이고 밥만 줘요? 아니면 뭐하고 섞어줘요? 예를 들어서 닭을 뭐 사왔다 그러면은 뭐 그냥 조금 먹고 다 얘들 주는 거고 또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 다 얘들 차지지 오 근데 저는 뭐 하여튼 뭐 빵을 만들어주든 뭐 이렇게 부침개를 해주든 어 만두를 만들어주든 부침개를 해준다고요? 부침개를 만두도요? 이거 손주한테 해주는 거 아니에요? 잠깐 너무 그런 거를 비겨가지고 잠깐만 얘 먹이려고 아니 이제 목적은 뭐 내가 먹고 싶어하는 거지만 아이들아 이제 나는 먹는 정도로 야 그래 이게 그냥 사료 많이 먹는다고 이렇게 찔살이 아니에요 네 너무 토실토실하고 쉽게 보지 못하는 몸매들이어서 이색적이고 아버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